테리 블랙의 멍뭉이 유주 자 그러면 혜윤양이 방금 성공에 도움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혜윤양이 나와서 뽑아볼게요. 어떤 걸 뽑게 될지. 체리블렛, 일단 체리블렛 팀워크는 어떻습니까? 멤버들 간에. 보라양? 저희는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저희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라양이 약간 허세는 좀 있죠? 그렇죠? 막 던지는 느낌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퀘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일심동체 포즈 취약입니다. 동시에 같은 포즈 취약이 이번 두 번째 퀘스트인데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여러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일심동체 뭔지 알죠? 3, 하트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때요?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비레야? 역시 눈빛만 보면 저희는 통하죠. 아, 눈빛만 보면 통한다. 역시 우리 체리블렛 멤버들은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미가 다 있으니까. 체리, 블렛. 두 가지 매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름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사님이 지으셨나? 모르죠? 그래서 그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코코로 특기가 요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아, 린린 맛있었어요? 네, 맛있어요. 혜윤양도? 저는 먹고 싶은데 아직 못 먹어봤어요. 리얼리티 때 한 번 수트? 수트? 아, 수트. 맞아요. 수프랑 비슷한 건데. 수프랑 비슷한 건데. 맞았어요. 그거를 한 번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언니한테. 맞아요, 맞아요. 아, 혜윤양. 좋다던데요? 뭐 못 먹어봤다 그러면 어떡해요? 좋다던데. 아, 리얼리티 때. 만들어줬었는데. 네. 죄송해요. 지금 생각나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큐박스 안에 다양한 키워드가 들어있는데. 멤버들이 한 명씩 나와서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로 CF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두구두구두구. 누구두구. 안 봤어요. 이거 할거에요? 네. 치킨이다. 놀랐어 치킨. 너무 놀랐어 치킨. 인절미 치킨. 오 인절미 치킨이야. 인절미 치킨이야. 잘 먹겠습니다. 오 소리까지 내. 와 박수도 내주세요 여러분. 자 라면 아까 우리 린린린이 한 거 보셨죠? 비슷하게 가면 안 됩니다. 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자 레디 액션. 채채채채채채리블렛. 받아왔어요. 이거 치킨 드라마인데. 이게 얼마만에 먹는 치킨이야. 이거 진짜 감격스럽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지 이제. 치킨하면 또 닭다리 아니니까. 다리 잡았어요 다리. 먹방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얌전하게 잘 먹는. 여러분. 치킨은 체리치킨이죠? 체리치킨 성공. 아 미래야? 그럴수록 더 광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스카라 레디 액션. 마스카라 수성 좀 해볼까? 어. 이것이 저런 현실 마스카라다. 그렇죠. 보통 저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공감하잖아요. 걸그룹인데.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아 망쳤다. 지원아. 지원이? 나 화장 좀 해줘. 어. 지금 보조 출연이 있어요. 가위바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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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햇살이 이 눈물을 마 말려주길. 와. 25초 25초. 앞으로 잘 부탁할게. 나를 알고 싶어질 때. 알파위라.